한창 많이 만날 때 그때는 거의 베프처럼 만나다가 네? 베프 아 베프 브랜드? 베프 아우~~~~~ 시철 첫 번째 친한 인맥이 사실 궁금하긴 한데 아 그러면 김희철씨는 몇 위 정도냐고? 아 희철이요? 희철이는 그때와 달라요 아 이 친구는 한창 서로 막 친하게 만날 때 그때는 거의 베프처럼 만나다가 네? 베프 아 베프 브랜드? 베프 아우~~~~~ 오지금은 다 팩스로 들려 웬만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? 아 알겠어요 근데 또 희철이가 바쁘잖아요 지금은 네 바쁠 때는 이제 서로 거의 영웅 못하고 하니까 그때가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100위 안에는 듭니까? 아.. 성재씨요? 성재씨요? 네 성재씨 아 이게 한 천이 정도 돼 보이네요 아아 아니 충분하죠 아니 100위 그 바운더러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